또 두 개 가져갔어 또 두 개 가져갔어 남자 집사 1번째 남자 집사 2번째 이 focusing 중 손을 잘 잡는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손을 잘 잡는다 손을 잘 잡는다 이 영상은 뭐지 꼼꼼 여기 먹고싶어? 여기 콩키가 너무 맛있게 먹어? 여기 소가 안좋아하잖아 그래도 엄마가 네게깔을 한번 잘라놓았지 혹시 하는 마음이야 여기 껍질밖에 없다 이제 여기 봐 여기 알뜰해 응? 루디 먹고싶어? 루디 쇠가 줄게 동그매 잘 먹었습니다 우리 루디도 먹을 준비 안요? 응 응 응 응 쳐다봤잖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루디야 왜 버렸어? 안 먹은 거야? 응 응 응 응 까친 응 응 으항 시작 고기 어 두 개 두 개 고기 두 개 고기 누가 두 개 가져가래 한 개씩만 가져가야지 천천히 먹어 로비야 갑자기 막 달려가더니 왜 거기 있는 거야? 응? 고기가 아니야 고기가 아니야 엄마가 포기면 고기 주는 줄 알았어? 오해하지마 또 두 개 가져갔어? 오해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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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디야 먹을거야? 응 응 하나 먹어 봐 루디야 너도 또 두 개 루디야 무슨 일이야? 우리 루디 그거 먹을 거야? 응? 루디야 엄마 지금 너무 놀랐어 루디 루디 잘했어 칭찬해 루디 잘했어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네가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봉키야 부담스럽게 쳐다보지마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현대에 TL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 택배 감사합니다.